1분만에 같이 투자하기, 전자물류 서비스, 시스템 통합 사업, 솔루션 판매 등 KLNET의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총 비용률은 90%로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. 매출액 성장률은 4%, 비용 증가율은 2.9%입니다. 매출은 느리지만 천천히 증가하고 있습니다. 10년간 이익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9.6%, 단기순이익률은 8.3%로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. 매출 증가에 따라 이익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.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52%로 보통 수준입니다. 직접적인 생산 설비는 아니지만 전산 시스템 등의 유형 자산이 필요한 산업이라 자본적 지출은 이뤄지고 있습니다. 그러나 비율은 52%로 그리 높진 않습니다. 투자 대비 단기순이익은 적절히 창출해내고 있습니다. 23년 기준 부채 비율은 12%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유동 비율은 600%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. 부채는 적고 유동 자산은 매우 많은 편입니다. 자산은 현금성 자산과 유형 자산이 많으며 부채는 매입 채무가 많습니다. 재무 구조는 좋은 모습입니다. 10년 누계 주주환원율은 33%로 다소 낮은 편입니다. 주로 배당을 통해 주주환원하고 있으며 2013년과 2015년에는 배당이 취급되지 않은 이력이 있습니다. 이상 KL NET이었습니다.